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 행동과 말을 반복하면 복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운이 좋아지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주에는요. 식신상관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나를 나타내는 그런 요소거든요. 생제라 그래서 말이라든지 내가 나타낸 것을 잘하면 복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의 식상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주와 관상 그리고 다양한 역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첫 번째 운이 들어오는 말과 행동은 어깨를 쭉 펴고 행동에 매너가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매너있는 행동을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면 사람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손을 쭉 펴고 이런 식으로 매너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이런 매너있는 행동과 어깨를 쭉 펴고 다니면서 눈빛이 강렬한 경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운을 불러온다고 볼 수 있고 다음은 꾸준히 꿈과 목표를 향해서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창의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명상이라든지 집중을 하기에 정말 힘든 시대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꿈을 향해서 상황이 지금 좋든 안 좋든 꾸준히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익히면 익힐수록 굉장히 복원을 할 수 있고 다음은 도움이 되는 그런 취미생활이라든지 꾸준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이 좋아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골프를 하거나 십자수를 하거나 노래를 연습하거나 그런 식으로 남들은 알아봐주지 않지만 나 혼자 좋아서 어떤 취미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는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이 사주에는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생 즉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절이라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할 수 있거든요. 세계의 위대한 작곡가라든지 소설가 그런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힘든 굴곡의 기간을 지나서 빛이 나는 것처럼 이것은 또한 물상 대체라 그래서 안 좋은 시기에 본인에게 운을 올려주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할수록 결국에는 본인에게 득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 식상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인 말인데요. 말을 꾸준히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 굉장히 많은 복을 불러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식 없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왠지 요즘에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긍정의 말들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계속 반복하면 운이 좋아지는 행위 그런 행동은요 운이 좋거나 긍정적인 분들과 자주 통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다가 성공한 사람에게 편지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줬고 희망적인 미래를 확신해줬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한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전이 있거나 희망적인 말을 자주 하는 그런 분들과 통화를 자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통화목록 살펴보시고 아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과 자주 통화하는지 아니면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주 통화하는지 그것을 확인해본 것만 하더라도 본인의 운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